리니지를 즐겨하는 유저라면 일상생활에도 리니지 용어를 쓸 때가 있다. 독서가 취미인 봉군. 바로 그때 떨어지는 볼펜을 순간적으로 캐치한다. 이때 일반인은 아 역시 나의 순발력이라 라고 하고 리니지 유저는 아 내가 만덱스 만덱스 만덱스라서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라고 한다. 추운날 옷을 얇게 입고 나온 봉군. 이럴때 일반인은 아 추워. 아 좀 따세하게 입고 나올걸. 아우 라고 하고 리니지 유저는 아 추워. 아우 잭 좀 바르고 나올걸. 아우 아우 라고 한다. 테이블을 정리하던 봉군. 찬 밑에 붙여놓은 껌을 발견한다. 이럴때 일반인은 아이씨 어떤 X끼가 껌 붙여놨어. 하면서 껌을 떼고 리니지 유저는 어?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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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임이다. 하면서 껌을 뗀다. 과음을 한 봉군. 많이 취했나 보다. 이럴때 일반인은 아이씨 3차만 안갔어도 아우 죽겠네. 아우 하늘을 꾸짖는다.